오늘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단 기온이 올라서 오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자릿수대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는데요. 오전 중에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주의는 필요합니다. 광주에 현재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 6도 안팎, 나주도 6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동안에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구려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일교차 18도 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들어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